나도 나도 나도. 오 추병. 오 추병. 송소희 황소윤이 기다리죠. 짤러 짤러. 황소희. 황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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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명. 황소윤. 김승혜. 김승혜 한 발 먼저 걷어냅니다. 침착해야 돼. 침착하게 호흡하고 쳐내. 네. 때릴 때 정확히 때리지. 오케이, 오케이. 자세히. 얘들아 공격하죠.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아, 재밌다. 재밌다. 와, 진짜 빠르고 재밌다. 아, 손에 땀. 자, 기회다 얘들아 만들자, 만들자. 자, 이제 해줘. 자, 우리 박슬기 주장도 비록 그라운드에는 없지만 직접 떼는 것처럼 함께 애쳐주고 파이팅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주장이지요. 그게 주장이야. 김희정이 준비하는 킥임. 아니요, 뭔가 너 해줄만 해, 공만 보고. 자, 주명에게는 키가 큰 이은영 선수가 붙어있습니다. 고공플레이를 저지하겠다는 마음인데요. 내가 해팅할 거야, 해팅. 들어올려, 들어올려. 그렇지. 리바운드. 자, 김희정의 루틴. 올렸습니다. 주명. 어, 김승애. 황소윤. 김승애. 황소윤. 원안이. 원안이, 지령. 좋았어, 나가, 나가, 나가. 원안이, 지령. 자, 뒷공간에는 송소희가 있고요. 원안이가 따라붙습니다. 뒷공간에는 송소희가 있고요. 원안이가 따라붙습니다. 송소희 일단 내보냅니다, 안전하게. 아... 좋았어, 좋았어. 다시 한번 배벤저스에 키기. 거기는 안 위험해. 좀 안으로 들어가. 죽는 척하고 한번 기다렸다가 딱 잡을 거야. 거기, 거기. 희정아, 이렇게 들어오잖아. 들어오잖아. 야, 이렇게 체크해서 딱 해. 자, 바로 역습이야. 김승애 키기 좋기 때문에 오남이가 공격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형 준비해! 해선 준비해! 야, 역습이야! 남이 준비해! 나 거기 하나도 없어. 김승애 돌려주고 이은영. 김승애, 송소희. 자,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야죠. 아, 김혜선. 엄청난 속도. 원안이. 황소윤. 김승애.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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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애. 송소희. 쇼! 김승애. 옆으로 또 채우고. 아, 김승애. 야, 정말 잘해요. 김승애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어느 정도 위치에 왔다면 저렇게 풋살은 바로바로 때려야 돼요. 와, 정말 안 들어가네. 두렵게 안 들어가네.